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 내서 얘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을 더했더니 6이 나왔고 등비수열 4하고 6을 더했더니 24래. 그때 첫 장부터 파는 까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 같은데. 그러면 a2는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니까 ar 더하기 a4는 ar의 세제곱. 이게 얼마다? 6이다. 그 다음에 저기 옆에 거 a4는 ar의 세제곱 더하기 a6은 ar의 5제곱. 이게 얼마다? 24. 아 그러면은 이거 연립방식으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ar을 묶으면 1블러스 ar의 제곱이네. 이게 얼마다? 6이고. 그럼 요거를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블러스 ar의 제곱이지. 이게 얼마다? 24. 그럼 요 두 개의 식이 1블러스 ar의 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아 나누면 뭐 나오겠네. 그러면은 요걸로 분모로 가자. 그러면 ar의 세제곱 가려 열고 1블러스 ar의 제곱분에 ar의 1블러스 ar의 제곱은 24분의 6 아니냐. 약분되는 약분. aa 약분되고.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분에 ar의 제곱분에 ar. 그러면은 ar의 없어지고 ar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다? 4분의 1. 아. 그래서 ar의 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 나오네. 여기 제곱이 살아있는 거지. 제곱이. ar의 제곱분의 1은 4분의 1. 아. 그러면 ar이 얼마야? ar이. 그럼 ar은 2네. 그치? ar이 2가 된다. ar이 2. 그러면은 지금 공개양수라고 했잖아. 음수 안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r이 2가 나왔고. 그러면 ar이 2가 나왔으면은 a가 나오겠네. a가. a가. 자, 그러면은 a를 구해보자. a. a를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면은 ar에다가 e 집어넣으면은 ea 더하기. ar에다가 e 집어넣자 e. 그러면은 8. ar의 제곱은 8이 되는 거지. 2a 더하기 8a는 6이다. 야. 그러면은 10a는 6이네. 아. 그러면 a가 나왔지. 10분의 6. 5분의 3이다. 아. 나왔네. a도 나왔고. r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 요. 공비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a에는. 5분의 3. 2에 n-1제곱이잖아. n-1제곱이다. 근데 이제. 뭘 구하려 했냐.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 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있지. sn.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r-1분의 a. r의 n제곱. min-1.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러면은. 이 공식에 넣자. 넣으면은. sn은. 파랑까지 합이라고 그랬어. 파랑. 그러면은. r이 2잖아. 그러면은. 2-1분의 a는 5분의 3. 5분의 3. 그 다음에. 2의. 파랑까지지. 2의 8제곱이지.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아. 계산. 계산이 그러네. 그러면 2-1은 1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아. 2의 8제곱. 2의 8제곱은 256이지. 256이지. 256-1이네. 256-1. 그럼 256. 그럼 5분의 3 곱하기. 256에서. 1을 빼면은. 255. 약분되네. 51. 따라서 3 곱하기 51. 153이 된다. 153. 아. 이건. 서수령 문제구나. 따라서 답이 153이 된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 다음에. 9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는의 첫째함부터 n항까지 합어. sn이 일하자. a3이 6, a7이 486일 때 등비수열의 합이 200보다 커지는 것을 계산하는 건데. 아 그러면은 a3이 6, a7이 486이니까. 이거 연립해서 풀면은 a값하고 r이 나오네. 일반항이 나오네. 그러면은 a3은 뭐냐면은 a, r의 제곱이잖아. 이게 얼마다? 6. 그 다음에 a7은 a, r의 6제곱이야. 이게 얼마다? 4, 8, 6. 아 그러면 요거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은 답 나오겠네. 자 그럼 뭐가 나오냐. a, a 약분 되어버리지. 그러면 a, r의 6제곱분의 r의 제곱이니까 r의 4제곱분이 되는 거지. 그럼 r의 4제곱분의 1은 6하고 486이 값은 되지. 그러면 81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r의 4제곱분의 1은 81분의 1. 그럼 r이 나왔네. r이 얼마야? 3이네, 3. 그치. r이 3이다. 그럼 r이 3이니까 여기다가 요식에다가 집어넣어보자, 3. 그럼 a값 구하게. 3 집어넣으면 a 곱하기 r의 제곱. 9는 6이잖아, 6. 아 그럼 a도 나왔네. a는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어있는 거지. 아 나왔네. a도 나왔고 r도 나왔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요게 답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 sn이 200보다 커야 돼. 그때 n의 최소가. 그러면 sn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했던 거.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이겠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굉장히 자주 나와. 그리고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r-1분의 a. 그 3-1분의 a.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200보다 커야 된다. 200. 요거 200. 200보다 커야 된다. 이때 n의 최소가. 아, 이거 구하는 거네. 이거. 이거 구해보자. 그러면은 3에서 1을 빼면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가 되네. 2. 그 다음에 2가 되고 양변은 2를 곱하지. 그러면 3분의 2 그럼 2가 없어지는 거지. 2가 없어진다. 그러면 3분의 2 3의 n제곱 마이너스 1 4백에 된다. 4백. 2를 곱했으니까. 아, 참. 이거는 약분할 거 그랬네. 에이. 또 약분 되잖아. 그 다음에 3분의 2 양변을 저기 역수를 곱해. 2분의 3을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을 그래. 그럼 뭐가 되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약분하면은 200 곱하기 3은 600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60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항 이항시키면은 3의 n제곱은 601보다 커야 돼. 그럼 n의 최소값. 아, 이제 나왔네. 그러면은 3을 계속 곱해보자. 3을 계속 곱해서 601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2번 곱하면 9 3번 곱하면 27 4번 곱하면 81 5번 곱하면 243 6번 곱하면 729 아, 여기까지네. 몇 번 곱해야 된다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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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을 곱하면은 600이 넘어간다. 따라서 n은 얼마다? 6 6이 된다. 6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등비수열 a,n의 차지향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아, 뭐 이런게 나왔네. s2분의 x4는 9일 때 a2분의 a4값을 구하네. 아, 이게 참... 등비수열의 합안이냐. 그러면 s2는... 공식 써야겠네. 어쩔 수 없네. 좀 복잡하더라도... s2는 r-1분의 a, rn제곱-1 아니냐. 그럼 s4는 r-1분의 a, r의 4제곱-1이라고. 이게 얼마라고? 9. 그랬을 때에... 그럼 a2는 뭐야? a2분의 a4는 aR의 3제곱이지. 이거 구하네. 결국은 뭘 구하는 거야? r의 제곱 구하라는 얘기네. 결국은. a2분의 a4는 이거 아니냐. 결국은 r의 제곱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아, 참. 이거는 2고. 그럼 여기에서 r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약분이 막 되잖아, 약분이. 이거 r-1, r-1 약분 되고. a, a 약분 되지. a. 그럼 남는 건 뭐냐면은 r의 제곱-1분의 r의 4제곱-1이야. 이게 얼마다? 9다. 그럼 여기서 r의 제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거 분모, 분자, 인수분해. 그러면 r블러스 1분의. 아, 이거 인수분해. 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이거는. 그냥 나오네. 야, 이거 분... 아, 아... 잠시만. 그... 이거 저기 분자를 인수분해하면은 r의 제곱 플러스 1.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9라는 얘기 아니냐. 아, 그럼 약분... 이거 약분 돼 버리네. 분모를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네. 즉, 뭐냐. r의 제곱 플러스 1은 9라고. 아, 그럼 이항 하면은. 아, 그럼 r의 제곱은 8이네, 8. 아, 그러면 여기 구했잖아, r의 제곱 8. 답이 4번이다. 아, 이거 문제가 좀 쉽게 깔끔하게 나오네. 그 다음에 11번. 수열 an의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sn이 요구래. 그랬을 때 a1 더하기... 아, 근데 a1은 a1이랑 s1은 같잖아. 첫째항이랑 첫째항까지 합은 같다고. 그러면은 나왔네, a1은. a1은 여기다가 1집어내면 돼. 2-1이네, 2-1이네, 1. 아, 이거는 저기 쉽게 나왔고. 아, 그 다음에 이제 a5. 그러면 a5를 구해야 되는데 a5. 그럼 a5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a5는 s5에서 s4를 빼면 되지. 아, 이거 공식 있지. 공식 한번 쓸까? a는 sn-sn-1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지. 이런 공식이 있었어. 아,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 집어넣자. 그러면 a5는 s5, s5이었다. 오즈번호. 오즈번호이면 2-5제곱-1에서 빼기. 2-4제곱-1을 하면 된다. 그러면 2-5제곱하면 32인가? 그치, 32지. 그래서 32에서 1을 빼니까 3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은 16. 16에서 1을 빼니까 15. 아까 30을 빼기 15이네. 16이네, 16. a5는. 아, a5는 16. a5는 16. 아, 그럼 두 개 더 하면 되지. 17. 답이 2번이다. 2번. 그 다음에 12번. 올해부터 매년 초에 60만원씩 1년마다 복리로 10년동안 정립할 때 심지어 오늘 연말까지 정립금. 원리합계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첫째항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첫째항이 뭐냐 이거야. 첫째항. 헷갈리면 안 돼. 첫째항. 매년 초지. 매년 초. 그러면 첫째항. 이거 매년 초냐. 매년 말이냐가 중요해. 매년 초면은. 매년 초면은. 초에 넣은 것도 2자가 붙어. 그 첫째항이 a가 아니라 매년 초다. 그럼 첫째항이 a가 아니라 a에다가 1블러스 r을 하는 거야. 아무튼 첫째항이 중요해. 두 번째 공비가 중요해. 공비 헷갈리면 안 돼. 공비는 뭐냐면 r이 아니야. 1블러스 r이 되는 거지. 1블러스 r. 왜냐. 원리합계거든. 원금이 들어가야 돼. 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비는 r이 아니라 1블러스 r이 된다는 거. 이거 수업시간에 여러 번 했지. 1블러스 r이다. 공비는 1블러스 r이 되는 거고. 첫째항은 a가 아니라 a 곱하기 초일 때만 그런 거야. 초일 때 1블러스 r을 곱해지는 거고. 말일 경우는 또 안 곱해지는 거지. 아, 근데 이제 10년 동안 정립한다. 그럼 원리합계 구해보자. 10년 동안. 그러면은 똑같아. 그 뭐야. 그거 등비수혜를 합구하는 공식. 등비수혜를 합구하는 공식. r-1분의 a. rn제곱-1 이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넣는데 원리합계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r이 뭐가 된다고? r이 연이율 6%다. 그러면은 0.06이 아니라 1을 더한다고. 1.06이 되는 거야. 1.06. r이. 아, 쓰고 할까? 쓰고 할까? 쓰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r이 뭐가 되냐면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r은 r은 6이 아니라 1.06이 돼. 1.06이 돼. 그 다음에 a는 초였지. 초. 60만원씩. 그러면은 첫째 항이 60이 아니라 60 곱하기 60 곱하기 1.06이 되는 거야. 1.06. 이게 되는 거지. 1 플러스 r이니까 1.0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r이 1.06. r 마이너스 1분의 a. a는 60에다가 60에다가 1 플러스 r을 하는 거지. 1.06.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r의 n제곱. r은 1.06이 되는 거지. 1.06의 n제곱. n야까 10년이랬지. 10년.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아 이거 계산한. 이거. 아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어. 이거 계산하면은 4번이 나온대. 4번. 아 믿자. 4번이 나온대. 그 다음에 13번.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일시불로 받을 예정인 퇴직금 2억 원을 매년 일정한 금액 시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고 한다. 퇴직 1년 후부터. 아이 중요한 말로는 1년 후. 연이은 5%.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지급받는 할 때 매년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하여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 2억 원에 10년 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년 후를 지금 똑같이 해야 돼. 10년 후. 그러니까 지금 2억을 받아가지고 10년 후에 어떤 2억에 같이하고 연금을 10년 동안 다 받아가지고 모았을 때의 그 같이하고 이게 뭐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2억 원을 미리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갖고 있는 거랑 그 매년 10년 동안 나눠가지고 받은 건 같아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연금으로 받잖아 연금.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10년 후에 2억 받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10년 후에는 얼마가 돼야 돼. 1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2억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복리로 10년이니까 2 곱하기 1.05의 10제곱을 하는 거야. 1.05의 10제곱. 그게 2억 원의 10년 후에 같이잖아. 10년 후에 같이. 그러면은 2억이 10년 후에 얼마가 되냐. 이거 그러면 이게 1.63으로 계산하니까 3억 2천6백만 원이 되네. 3억 2천6백만 원. 이렇게 되네. 이건 2억이고. 2억. 그러니까 2억이 10년 후에는 3억 2천6백만 원의 가치가 된대. 그러면은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10년 동안 받으면. 이게 나야 돼. 이게 돼야겠지. 2억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10년 후니까. 10년 후니까 10년 후에 2억이 되면 안 돼. 3억 2천6백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부터. 이거 중요해. 3억 2천6백. 이게 나와야 되지. 이게. 자, 그러면 풀어보자. 이것도. 이것도 복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럼 등비수열의 합 구하자.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야, 퇴직 1년 후부터니까. 첫째 항은 이자가 안 붙는다는 거. 그치. 1년 후부터 받으니까. 퇴직하자마자 받는 게 아니라고. 1년 후부터 받으니까. 1년 동안의 이자가 안 붙어. 그러면 이제 매년 얼마. 매년 얼마 받냐. 이게 그러면 A가 되겠고. R은 얼마가 되냐면은. 매년 이율 5%가 1.05가 되겠지. 1.05. 얘는 10이 되는 거고. 그럼 계산해 보자. 그럼 R-1분의. 그럼 1.05-1분의. A. 우리가 구하는 A야. A에다가 R을 곱하면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R의 N제곱. 그럼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3억 2천6백만원이 된다.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5의 10제곱. 1.63이니까. 여기다 1.63을 집어넣고 풀면 되지. 뭐 담내는 거 생략하자. 이거 답을 하면은. 뭐 2천5백8십7만원이 나온대. 담내는 거 생략을 하고. 이 공식. 이것만 좀 봐도. 이 공식. 그 다음에. 이게 2억이 되면 안 되고. 2억이 10년 후에는 3억 2천6백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봐도 해야 돼. 그 다음에 14번. 잘하자.